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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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 심바가 지금 이러다가 어저께도 나온 것 같아요 이봐 심바가 지금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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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바야 나오면 안 돼 어제 이러다 나왔어 제가 봤을 때는 심바도 좋아 사려먹을까 내일은 요걸 뜯어서 떨어지겠다 떨어지겠어 이거 좀 봐 저거 봐요 저거 봐 쟤네들은 뭐하냐 지금 안 보이네 떨어지겠다 떨어지겠어 심바야 뜯어버릴까 오늘 문을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쪽도 이렇게 막고 또 또 요쪽도 이렇게 막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는 거죠 현재 여기 제 잡동산이들은 넘어지지 않게 제가 잘 묶어놓고 여기서 이제 턱을 낮춰서 이렇게 이렇게 티머니가 나왔네 나머지 것들은 저기 잘려고 누웠어요 자다 먹다 자다 먹다 뭐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저기 선풍기가 있고 일단 컨테이너 구멍도 다 막았습니다 이제 나와서 사료도 먹고 이제 좀 활동적으로 놀아야죠 똥도 밖에 싸고 잘 자라